안녕하세요. 불검자배 불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로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의 정준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준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얘기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법학과를 95년도에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대요.